오! 아! 예, 예, 예! 패션, 비프! 패션, 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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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렇게 많냐? 그래도 등보단 깨끗해. 따라라라라! 오! 강통과, 강통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오! 우와! 우와! 내가 같은데? 등보다는 이게 낫지? 네. 네, 그렇죠. 등보다는 이게 낫지. 아버지 등도 잘 압니다. 네, 그렇죠. 비료들의 시간도 없었고. 넌, 넌 집이 어디였어, 부산? 저 부산은 영도야. 어? 영도야? 네. 야, 너 성공했네, 영도. 아, 그렇죠, 그렇죠. 형 감촌이야. 영도 인생. 아, 진짜요? 너 감촌아? 알지, 알지. 게임 밀겠다고. 야, 몸 불린다, 지금. 갑자기 몸 불리셨는데 진짜 몸 완전 커져 계신 거 아니에요? 캡틴 아메리카처럼. 아... 등 미는 것보다 낫다니까. 야, 그럼 훨씬 낫지. 등 미는 것보다 낫지. 꿀 좀 짜고 있네. 개화요! 깨워야겠는데? 정우야! 깨워야겠어. 옹! 옹!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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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밀어야 된대. 다, 다 불리셨나요? 개화요! 네, 맞습니다. 재밌다, 진짜. 재밌다, 재밌다. 얼굴이 빨간 게 달아오르셨어. 나 얼굴이 되게 빨간데. 아, 너무 뜨거워. 아, 근데 니네가 밀어줘는데 한 발이 불려야지. 되게 어지러워지. 어지러운데 참고 있는 거야, 지금. 나 이렇게 안 써. 나 이렇게 안 써. 자. 맞고 나와? 아, 딱 좋습니다. 맞습니다. 아우, 차가워. 야, 뜨거운 물 줄까? 야, 아우, 차가워. 야, 뜨거운 물 줄까? 아우, 차가워. 쟤들은 뭐 설거지? 네, 근데 다 끝난 것 같아요. 야, 나오냐? 오, 저 짱냐. 아우, 어머만이 내 등을 밀어줘야지. 근데 이거 정말 서류백 개의 초원이다. 서류백 개의 초원이다. 서류백 개의 초원이라는 얘기야. 알았지? 아니, 두꺼비 등 밀어버렸다. 두꺼비 등 밀어버렸다.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아우. 진짜 너무 시원해. 아우, 대박이다. 어, 떼가 나와요. 떼 나와? 예. 야, 떼 나온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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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밀어드리니까 너무 기념기적이어서 내가. 아우. 됐어? 많이 나왔어? 아, 좋네. 많이 나왔어? 네.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나가는 시간대가 밥 시간대는 아니겠죠? 아우. 아우. 왜 이래? 야, 고마워. 땡큐. 네. 오케이. 진짜로, 진짜로 나올 줄은 몰랐네. 네. 진짜 나왔어. 아까 진짜 잠들었어. 나 지금 꿈 꿨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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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깨우지? 이제 나오지? 이제 나오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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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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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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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대단하다. 형이, 형이 우리 쇼핑하러 갈래요? 좋아요. 좋아요. 이 쇼핑. 쇼핑, 돈 쓰는 일이잖아. 요즘에 의상에 관심이 많거든요. 누가? 제가. 요즘에 스타일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치 입장 나오는데 와 끝이다. 그래서 장치인 스타일로 옷을 입고 샀어요. 어디로 갈까? 동네 어디로 갈 건데? 망원논 망원논? 맛있다! 난 망원논만 줘 가자, 미안하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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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우... 나 양말 좀 줘 어우 건조해 어? 리폰 갖고 왔어? 응 나도 갖고 왔는데 어우... 나도 버릴래 겨울이라서 입이 금방 터 응, 냄새 좋다, 응 응 갑시다 가자, 가자 예, 외출 Let's go 내가 성우의 스타일, 재환이 스타일, 다니엘 스타일 다 해줄게 아, 이게 육 가이드가 아주? 육 가이드 육 가이드 육 가이드 스타일 괜찮지? 빈티지 클로셋 오... 빈티지 스타일 빈티지 스타일 아... 근데 진짜 유니크하다, 다들 어, 장난 아니지 와, 대박이다, 와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괜찮은냐, 괜찮은냐, 판단해줄게 와, 진짜 이쁜 거 완전 많아 이런 거 되게 이쁘다 패딩이 너무 이쁘 아, 좋다, 이거 되게 특이하네 산초 와, 야, 이쁘다 야, 완전 잘 어울린다, 너 산초, 산초 좀 탐나는데? 저거 봐 야, 옷 잘 고른다, 너 산초 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산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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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리는 거 아니지? 하하하하 놀리는 거 아니지? 하하하하 무슨 티이라고 해? 아, 무슨... 형, 이거 한번 입어보실래요? 아니, 점집가냐? 아니, 점집이라뇨이 하하하하 캐릭터 있습니다, 캐릭터 있습니다 거울 어딨어? 캐릭터 있습니다, 진짜 캐릭터 있습니다 형님 아, 그리고... 아, 모자... 이거에 알맞는 모자를 하나 찾았다 형, 이거...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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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같아요 나홀로 집에 비둘기 하셨구나 비둘기 하셨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만이 찾았다 네 너는 얼굴이 귀엽게 생겨서 네 이런 게 오해 하하하하 진짜요? 입어봐 입고 와봐 하하하하 오, 긴장 오... 좀 더 귀엽게 하려면 네 아, 아까 이렇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귀여워 하하하하 의심하지 마 이제, 네가, 네가 평소에 입지 않은 스타일이라 그래 아, 진짜요? 의심하지 마 완벽해 아, 진짜요? 완벽해 홍아 네 홍아, 이리 와봐 온다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지? 좋은데요? 좋지? 네 느낌 좋지? 오, 멋있어 그거 괜찮지? 오, 멋있어 그거 괜찮지? 오!! 오~~ 뒤로 들어봐 오, 멋있어요 뒤에 멋있지 우리 그냥 응 빈티지스럽게 약간 통일해서 팀복처럼 해가지고 오, 좋다 아,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아, 소매나 아, 어허 오오우 오오 잘 어울리네 오, 오, 오오 아,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그리고 이 택은 안 떼는 그런 멋도 있더라고. 아이 귀엽네. 여기 점프스토도 있는데요. 어? 우주 절기사. 오! 아 잘 골랐네. 살짝 멋있으신 거. 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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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패션피플. 매야, 매야. 패션피플. 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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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야. 와! 원래 뒸수. 옛날 뒸수. 야, 옛날 서태승 가야 되는데 춤췄었어 내가. 너를 돌아와 그댄 나는 너의 맘속엔 내가. 올려, 올려, 올려. 좋아, 좋아, 좋아. 올려, 올려, 올려. 지금 어떻게 해. 야, 왜 이렇게 많이 해. 조금만 하고. 왜 이렇게 멋있게 해. 개그로 해야지, 개그로. 뒤에 사람 부담스러워. 뭐 할지 생각해. 얘들 너무 길게 왔다. 아, 부담스러워. 아, 부담스러워. 아, 부담스러워. 아, 부담스러워. 나 차라리 봐. 어, 부담스러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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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가 있어 마지막 선발에 가자 끝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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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느낌 나네 소방차 느낌 소방차 느낌 난다 오, 귀엽다 귀엽다 소방 와 다같이 팀복으로 맞춰서 입을 때 뭔가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진짜 팀 같은 느낌 여러분들 망원시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망원시 망원시 렛츠고 망원시 망원시 이 냄새 너무 좋아 시장 냄새 이런 데 냄새 이런 데 냄새가 되게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물건 진짜 많다 그러나 호떡 맛있을 것 같아 호떡 어딜 가나 어딜 가나 형분이 다 있네요 형 다 계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호떡 좋아요 호떡 좋아요 구워 먹을래 아니면 수육으로 먹을래 그래도 우리가 불에 한번 넣어야지 좋아요 불을 봐야지 그러면 근데 어디 잘 볼 수 있는 거야? 그럼요 어디 잘 아는 곳이 있다고 할까 저는 조건이 아파트를 벗어나자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뭐 양평 센션 괜찮지 괜찮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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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돼지 먹었지? 돼지 먹었지? 소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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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서먹고 싶다는 거야 이거 다 쓸게요? 아니요 오겹살 있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반찬 이런 건 필요 없나? 김치 하나 그럼 김치 한 이거 하나 하고 쌈장 초장 샀습니다 가자 가자 아 남자 다섯 명의 여행이라 좋다 형님 지금 가평 가는 건가요? 어 가평 가는 거지 사진으로 봤는데 연인끼리 가야 될 거 같아 와우 그럼 가평에 알기로는 거기 눈썰매장? 있다던데 아 그래? 그럼 내일 가평지 한번 내일 갈까요? 어 뭐가 있다고? 눈썰매장이요 눈썰매장 우리 윤해장님 노래 한번 들을까요? 어 좋습니다 내 노래? 네 아 정말 너 왜 그러냐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널 만나 사랑을 했고 김수 오빠니까 오빠니까 지금 이 순간 와우 멈출 수 없는 기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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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me feel so 나이 미치겠어 대박 멈출 순 없어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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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아 좋다 자 자 자 다니엘 파트 언제 나오냐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줄게 기다려줄게 기다려주세요 야 다니엘 기다려줄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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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루 지나갔어 오오오오 노루 지나갔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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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지나갔어 뭐가 지나갔어? 저 차 바로 앞에 차 옆에 동물? 앞에 노루 지나갔다고? 진짜요?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가 이렇게 지나갔어 그냥 내가 여러분들께 이런 자연의 모습이 사파리 사파리 여기가 너무 멀리 온 거 아니야 이 정도 이 정도면 지금 거의 38선 나온 거 같아 한국의 톱스타들 몇 명 데리고 넘어가는 거냐고 멈추고 갑자기 노루 저런 모양이 맞네 잘하네 저런 아카리 가서 한 번씩 안 하더니 뭐야 제 입이 근지근지를 했는데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데네 이 안 하던 까끗이 짓을? 뭐라고 뭐라고 다진가 다진가 뭐야 미쳐라 어쩜 안 하던 까끗이 짓하고 야 이 안 하던 까끗이 짓을? 뭐야 왜 넌 남들이 흉낙 안 내는 걸 내고 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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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